온다 코리아가 디자인과 주행성능, 선단장비가 더해져 완벽히 새롭게 진화한 올 MSX그롬, MSX그랑스쿨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그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에서는 그롬스쿨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MSX는 미니스트리트의 엑스트림, 미니스트리트의 엑스트림의 약자로 스타일, 성능, 효율성까지 모든 것을 충족하는 혼다의 매뉴얼 모터사이클이다. 올 뉴 MSX그롬스쿨은 업그레이드된 스타일링과 파워 유닛 및 차체 안전장비를 채용해 한 단계 진화됐다. 올 뉴 MSX그롬스쿨은 기존 MSX의 세련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한층 젊어진 감각으로 진화했다. MSX만의 개성을 강조하는 듀얼타입 LED 헤드라이트를 채용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시인성 향상을 도모했으며 단차를 없애 매끈하고 간결한 시트 라인의 측면부와 함께 스퀘어 형상의 LED 세일 램프를 탑재했다. 탈 부착이 간편한 볼트 체결 방식의 차체 패널 및 사이드 커버, 분할식 시트레이, 분할식 머플러 등을 적용해 사용자가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올 뉴 MSX그롬스쿨은 라이더의 대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패션 바이크로 한 단계 진화했다. 올 뉴 MSX그롬스쿨에는 새롭게 설계된 125cc 공냄식 사스트로크 OHC 단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식 일마력, 최대 토크 1.13kg 별표 힘의 액티브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롱스트로크, 압축비 향상, 전자제어 연료 분사장치 PGM-Pi 등을 채용함으로써 출력은 물론 연비도 63. 오히려 기존 모델 대비 향상됐다. 또한 매뉴얼 모터 사이클 다운 기어 변속 조작을 즐길 수 있도록 우단수동 변속 기어를 새롭게 채용했다. 강력한 인상을 자아내는 오스포크의 알루미늄 캐스트 휠에는 프런트 120mm, 리어 130mm 폭의 12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여 콤팩트한 외관 인상과 경쾌한 핸들링 조작감을 선사한다. 프런트는 리어 브레이크에는 각각 직경 220mm, 190mm의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용했고 프런트에는 제동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1채널 ABS를 신규 탑재했다. 또한 프런트에는 강성을 최적화한 직경 31mm 돌입식 포크를, 리어에는 심플하고 가벼운 모노 서스펜션을 채용했다. 이를 통해 스포티한 주행 시 부드러운 하중 이동에 의한 안정된 코너링과 동승자 탑승 시 쾌적한 승차감을 즐길 수 있다. 시트 포지션은 단차를 없애 면적을 넓히고 평평하면서도 두툼한 시트를 적용해 라이더 및 동승자 탑승 시에도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스퀘어 디자인이 적용된 다기능 디지털 미터가 함께 기어 포지션 인디케이터를 신규 탑재했다. 이외에도 RPM, 속도계, 연료계, 주행거리 및 평균연비, 시간 등 다양한 주행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헤드라이트에는 듀얼 타입의 LED 라이트를, 테일 램프에는 스퀘어 디자인의 LED 라이트를 채용해 세련된 감각과 시인성을 동시에 높였다. 올 뉴맨의 섹스 그롬즈 구운, 실버, 맷 블랙, 스페셜 컬러인 화이트 총 3가지 컬러로 판매되며 가격은 389만원, 부가세 포함, 이다. 저세계 도전